무조림 좋아하세요? 매콤달콤하면서 말랑말랑한 그 느낌 밥에 그냥 쓱쓱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무조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세요? 막 이렇게 육수 내서도 하고 멸치 넣어서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요 새우전 새우전 넣어서 해보세요 이게 약간 시원한 맛도 나면서 감칠맛도 나고 너무 맛있어요 가을무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? 몸에 좋은 가을무에 매콤달콤한 양념에 그 말랑말랑한 식감 쓱쓱 비벼서 먹으면 정말 밥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셔 rikt에 알아서 нуля 맛있게 드셔보신 맛있게 드셔보시지 bro 후뼈